진짜 막판입니다. 깔끔하게 가자. 하나, 둘, 셋! 가드화치! 땡! 이것도! 하나, 둘, 셋! 가드화치! 땡! 땡! 이것도! 가져갈게요! 가져갈게요! 아니, 근데 이건 진짜 우리가 커버를 못 해줘, 이거는. 심지어 K문화 대통령이었잖아요. K컬처의 중심. 이거는. 누구, 그래서 누구. 아직도 기억이 안 났어요, 혹시? 어? 사쿠라. 맞아요. 사쿠라 씨 맞죠? 너무 늦었다. 사쿠라. 어떡하냐, 이거. 여기서 끝나야 돼. 웅성웅성. 웅성웅성. K-POP은 지켜야 돼요. K-POP은 저희가. 공식적으로 제가 MZ 대통령, K컬처 프레지던트로서 물러나겠습니다. 사임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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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임을 발표한다!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일단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. 혹시 설마 르세라핌 멤버 이름을 해갈리다는 게 사실입니까? 르세라핌 정말 좋아하고요. 안티티티 프라잘. 안티티티 프라잘. 정말, 정말 죄송합니다. 미야와키 사쿠라상. 고면나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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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면나사. 스 개. 아카트 플리피스. 쏘리, 쏘리. 고면네. 완전히 고면나사이. 아임... 사쿠라상. 사임, 사임, 사임. 사임, 사임. 사임! 앤 선처 운해 가이지마. 선처, 선처 운해 가이지마. 하나, 둘, 셋! 아,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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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진이 좀... 사진이 좀 최대 최인 걸로 하면.